1920년대 지어진 원도심의 허름한 한옥이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기와는 예전 그대로지만 내부에는 세련된 작업실과 전시실이 들어섰습니다. 예술인들의 공방으로 탈바꿈한 원도심의 빈집은 3년여 만에 50채를 넘어섰습니다. 비어있던 상가들은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건물주가 청년들에게 임대료 지원과 동교를 약속하면서 쇠락했던 원도심 상권은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3년여 만에 원도심 땅값은 3배 넘게 올랐고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지난해부터 타지역 공무원 천여 명이 찾아와 이런 성과를 배워갔습니다. 피부로 닦고요. 저희 지역에도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아마 같이 반영을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창작과 창업 공간을 찾는 이들에게 원도심을 연결시켜준 순천형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전국적인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